아온이 거 네 뭐 보니까 좀 삐진 게 있으시네요 아온다니까 네 아온다 하더라 음정어머니는 집이 바로 윗집인데 이렇게 지나갈 때 손달아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좀 기척이라도 좀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싹 온척 와가지고 한 배를 다시 뭐 같이 놀아야 돼 그냥 빨리 오래 이랬어 그러면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을 테니까 와라 깜빡 까먹었다 그 얘기 좀 해줘요 증거를 보여줘야지 오랜 말도 안 하는데 불쑥 오기가 요즘에 미안하다고 이렇게 한대 미안하다 어떡하네 이래요 자자자 자자자 남부 오인도 남부 오인도 시계 좀 나 우리는 우리는 어린다 오세요 착하시네 남서만 형님 중지하는 거죠 아 네 아 그 파사님이 주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녹음해 왔어요 잘하시네 진행을 진실로 잘 못 했다고 그랬더니 진실로 잘 못 했다고 진짜 섭섭했었나 섭섭하죠 아 너네 남부 왕 생애도 그만 온나 남부 왕인데 나는 무심코 지내는데 너는 그거를 섭섭하게 이어나 말하자마는 섭섭하게 이랬으면 내가 안 됐다 아 너네 온나 아주 어 봤죠 이제 확 푸시고 가죠 엄마 박사님 이 정도로 노인네가 잘 몰랐다 가면 가야 안 돼 맞아 그럼 가시죠 엄마 그럼 가야 특이인데 재미있어 여기서 온나 재밌게 사신다 아 자극 몰고 오시잖아 선배들이 사랑으로 베푼다 하는데 제일 쫓겨난 게 안 오면 또 뭘 하끼고 우리 박사님 보기 부끄럽혀서 내가 온다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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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그러면 박사님 매일 많이 썼으니 네 복판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라고 50년 더 50년 넘었지 50년 되지 서희 골라가고 이런데 해도 만나면 반 닫고 우리 서희는 뭐 후예든 다 한 대도 탔지 한 대까지 한 대를 탔다 그 연침하고 막 이대로 그 싸움 되잖아 와 50년 동안 지금 핫도치 치시는 거잖아